안녕하세요. 포토샵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해 주세요. 교재를 보면 각 문제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모양 도구의 사진은 실제 시험에서는 제시되지 않습니다. 교재를 보는 수험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페이지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실제 시험은 기출문제 따라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 이런 형태로 나오고요.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이 두 가지 내용들 꼭 읽어본 후에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습에 필요한 원본 파일은 영진닷컴 이기적인 수험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고 사용해 주세요. 포토샵에서 왼쪽에 보여지는 툴, 도구 패널은 두 줄로 보여지는 상태로 작업할 겁니다. 한 줄에 보여지는 게 편하다면 위에 있는 삼각형을 클릭을 해서 한 줄로 보이도록 하고 작업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패널, 그리고 위쪽에 히스토리 패널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패널도 작업할 때 나와야 되는 패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화면에 나타내 주시고요.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놓거나 고정시켜 놓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gtq 포토샵 2급은 90분 동안 총 4개 문제를 지시대로 만들어서 저장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드는 파일은 각 문제에 있는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문제 1번 툴, 도구 활용에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점수는 20점이 배당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세요. 단축키 컨트롤 N키를 눌러도 됩니다.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JPG에 지정되어 있는 가로 400, 그리고 탭키를 눌러서 이동하면 됩니다. 500을 지정을 해주시고요. 리솔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상도 부분은 72라고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당 인치로 반드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컬러 모드는 RGB 컬러로 지정을 하고 8비트, 그리고 백그라운드, 배경색은 화이트,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으로 교재에서는 Edit, Preference, 환경 설정으로 가서 수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눈금자에서 더블클릭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금자가 아직 안 보인다면 컨트롤 R키를 눌러주면 눈금자가 나타납니다. 더블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Preference 창이 나타났고요. 바로 밑에 있는 Guide, Grid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Guide, Grid 이렇게 써있는데 저희는 Grid에 대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olor, 커스텀되어 있고요. Grid Line Every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100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픽셀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100픽셀 단위로 나타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것, Line, 그 다음에 Subdivision 써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지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을 변경하고 싶다 싶으면 클릭한 다음에 다른 색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Guide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만약에 변경을 다른 색상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다른 색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는데요. 교재에 있는 것처럼 단축키로 Ctrl키 누르고 Enter키 옆에 있을 겁니다. 작은 따옴표 키보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0부터 100단위로 이렇게 가로도 지정되어 있고요. 세로도 0부터 100단위로 이렇게 선이 지정되어 나타날 겁니다. 이 선 때문에 그림이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잠깐 숨겨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Ctrl 다옴표를 눌러주면 화면에서 숨겨집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방금 했던 환경설정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은 문제 끝까지 작업할 때까지 제일 첫번째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눈금자의 단위가 저처럼 100단위 이런 식으로 해서 보이지 않고 있다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눈금자에서 눌러주고 픽셀로 수정을 해주면 이 눈금자 단위가 픽셀 단위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주세요. 저는 내문서에 gtq 폴더로 이미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 폴더가 없는 상태일 거예요. 내문서 밑에 gtq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서 번호, 하이픈, 자신의 성명, 그리고 하이픈, 문제 번호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jpg로 되어 있다면 클릭을 한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포토샵 psd라고 써있는 것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것 선택할 것 없고요. 저장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쪽에 수험번호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현재 100% 보기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보기가 만약에 퍼센트가 다르게 되어 있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더하기 키를 눌러서 또는 빼기 키를 눌러서 확대, 축소로 100% 상태로 보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창 제가 잠깐 이렇게 나오도록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요. 그냥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교재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창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 영역 만들고 복제 및 변형하기를 할게요. 파일을 오픈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쉬운 건 파일에서 오픈을 해서 찾는 거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서 파일을 열면 되겠죠. 저는 그 방법 대신 이렇게 탐색기 창에서 해당 파일이 있는 위치. 첫 번째로 2급-1.jpg 파일을 드래그해서 빈 공간에다가 복사라고 나올 때 드래그를 해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나타나고요. 현재 포토샵 설정이 격자가 보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불러오는 파일도 이렇게 격자가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2급-1에서 컨트롤-A를 하면 모두 선택이 됩니다. 컨트롤-C로 복사를 해주세요. 작업 이미지로 가서 컨트롤-V를 눌러주세요. 이 파일은 필요 없으니까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T를 눌러서 작업할 건데요. 현재 이 상태에서 창을 조금만 키워줘도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창을 고정시켜놓고 작업해도 됩니다.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데요. 크기 조절할 때 좀 불편하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컨트롤-키를 눌러서 크기 조절한 다음에 이렇게 작업하면 되겠죠. 현재 보기 상태가 50%로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쉬프트키를 누르고 조절하면 가로와 세로 크기가 동일하게 조절됩니다. 쉬프트키를 누르지 않고 조절하면 가로 세로 크기가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됩니다. 저희는 쉬프트키 누르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화면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눌러서 다시 100% 상태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를 봐주시고요. 눈금자 보고 여러분은 출력 형태하고 반드시 동일하게 위에 눈금자와 동일하게 작업하도록 해야 됩니다. 교재에서 이렇게 창을 고정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해놓고 작업하는 이유는 창의 눈금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서 작업을 하면 이 격자선하고 정확히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위치 맞추는데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창을 분리해놓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는 교재와 정답 파일과 위치가 조금씩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최대한 정확히 맞춰야 1점이라도 감점이 없다는 것 기억을 해두세요. 컨트롤-T 조정이 완료가 됐다면 엔터키를 누르거나 이 안에서 더블클릭을 해주면 그러면 컨트롤-T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금붕어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보이지 않고 있다면 저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위에 나타나는 옵션바는 특별히 설명이 없더라도 교재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선택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이거를 선택을 먼저 해놓고 작업하는 걸 보여주도록 할게요. 브러쉬 5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몇 가지 선택이 나타나죠. 제일 첫 번째는 브러쉬의 크기예요. 저희는 10픽셀로 조금 키워주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작업할 때 정확한 숫자 필요 없으니까요. 비슷한 크기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드니스는 100% 상태로 작업을 해주세요. 선택 영역 작업할 때는 이 하드니스가 다른 걸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100%로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세요. 그럼 이제 이걸 선택을 해주는데요. 그냥 클릭을 하면은 위에 옵션바가 자동으로 선택 영역 계속 추가하는 걸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처음부터 교재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걸로 선택을 해놓고 작업해도 되겠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모두 완료가 되겠죠.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1 패널이 컨트롤 J를 누르면서 선택된 영역만 레이어 2라고 새로 만들어 줄 겁니다. 다시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플립 호리돈탈이라는 게 있죠. 자 가로로 뒤집기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이번에도 역시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서 맞춰주세요. Shift를 누르고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각도 단위로 딱딱 끊기면서 회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한 조정은 마우스로 움직이는 것보다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1 픽셀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거나 크기 조정할 때 이 격자에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석처럼 격자에 붙는 느낌이 날 때 그런 경우에는 뷰에서 스냅이라는 거 체크를 없애면 됩니다. 단축키는 Shift, Ctrl, Semicolon 눌러주면 되고요. 다시 격자에 붙는 느낌이 나타나야 된다 할 때는 다시 한번 스냅에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교재 설명을 보면 합격생의 비법이라고 유용한 팁도 써 있습니다. 그 팁들은 필요한 경우에 쓸 수 있는 기능들을 추가 설명한 것이니까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음으로 모양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툴이 보이지 않는다면 꾹 누른 다음에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바로 선택을 해줘도 됩니다. 쉐이프 모양을 먼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옵션 바에서 선택 순서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해주세요. 제일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 두 번째에 있는 패스를 선택을 해주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패스 라인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쉐이프 레이어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쉐이프에서 모양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모양 찾는 게 어렵다면 그냥 올 선택을 해놓고요. 여기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을 좀 크게 해서 여기서 한 번에 모두 찾는 게 편할 수 있겠죠. 모양을 찾도록 할게요.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은 풀인데요. 자연 쪽에서 찾으면 되겠네요. 네이처 클릭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어펜드 누르면 현재 거에 추가되는 기능이니까 그냥 어펜드에서 이렇게 변경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라스 2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이 지정돼 있을 수 있거든요. 현재 스타일 없는 상태로 되어 있죠. 논 상태로 되어 있는데 논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색상 변경할게요. 샵 빼고 그냥 바로 6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타나야 될 위치에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크기가 조금 틀리다면 컨트롤 T를 다시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좌석처럼 탁탁 붙죠. 이게 싫다면은 뷰에서 스냅의 체크를 없애고 작업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엔터키나 더블 클릭을 해서 눌러주고요. 이제 여기 레이어에다가 지정을 할텐데요. 레이어 패널 가서 제일 하단에 FX라고 써있는 것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너 섀도우라는 것 내부 그림자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바로 OK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상태에서 다른 것도 지정을 할텐데요. 모양을 변경하도록 할게요. 물고기 모양이 안보이고 있죠. 다시 선택을 해서 이번엔 동물 쪽으로 갈게요. 애니멀로 가서 OK 눌러주고 물고기 모양을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쉐이프 레이어 상태죠. 이것과의 연결을 끊어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이 이너 섀도우가 지정되지 않도록 스타일을 논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클릭을 해서 아까 수정한 것처럼 색상을 입력해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크기는 역시 컨트롤 T로 조절하면 되겠죠.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다시 이동을 해주고요. 쉐이퍼 2에 다시 FX로 지정할 건데요. 이 밑으로 가는 것도 귀찮다면 바로 이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납니다. 지정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고 바로 OK를 눌러주면 아까 FX에서 선택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 같은 물고기니까 컨트롤 J로 그대로 하나를 더 쉐이프 2 카피로 만들어 주도록 하세요. 다시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고 이동을 시켜줘 보세요.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보이죠. 교재에서 색상 변경 먼저 되어 있는데 저희는 크기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T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리고 플립 호리존탈 해주세요. 그 다음 크기 조절해서 위치 맞춰주세요. 크기를 조절하고 잘 보면 살짝 회전도 되어 있을 겁니다. 쉬프트키 누르고 살짝만 회전을 시키도록 할게요. 엔터키 눌러주고 이제 색상 변경할게요. 색상 변경은 현재 쉐이프 툴 상태에서 위에 옵션바에서 컬러를 클릭해서 변경을 해줘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앞쪽에 있는 레이어 썸네일 색상 지정되어 있는 것 있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변경해도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OK를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T라고 써있는 호리존탈 타입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위에 옵션바가 변경이 됐죠. 변경할 글꼴을 수정하도록 할게요. 그냥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바로 선택된 글꼴이 나타날 겁니다. 그냥 엔터키 눌러주면 되고요. 레귤러라고 되어 있는 것 볼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18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직접 지정을 해도 됩니다. 지정을 했을 때는 지정한 값 45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키까지 눌러줘야지 지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AA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맨 위에 이 논이라는 것만 선택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정렬 그냥 한 줄로 되어 있죠. 정렬 상관없이 그냥 놔두면 되고요. 색상 변경하도록 할게요. 클릭을 해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잘 봐주세요. 색상 변경을 해야 되는데 색상 값이 안 나오고 바로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색상이 두 개가 지정되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색상 변경할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에 글자 잘 보이는 색으로 아무거로나 이미의 색상으로 변경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저는 그냥 밝은 색으로 한번 해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적당한 위치에 그냥 클릭을 한 다음에 글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이라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런 경우에 정렬 바꿔주면 되고요. 아니면 입력하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위쪽으로 가면 화살표로 보이죠. 이 상태로 이렇게 이동시켜 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 그냥 컨트롤 엔터키 눌러도 되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현재 문자 레이어를 클릭을 하면 글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제일 밑에 있는 fx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것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에서 그라디언트에 대한 지정을 할텐데요. 첫 번째로 변경할 것은 우선 그라디언트에 대한 것 라이너로 되어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라이너로 선택해주고요. 각도 90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위에 그라디언트에 색상 나와있는 것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이제 프리셋에서 수정을 할텐데요. 프리셋에서 저희 교재에서는 항상 색깔 두 가지 지정하는 경우에는 세 번째에 있는 블랙 화이트라는 것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해주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것 있죠? 검은색 컬러 스탑 되어있는 걸 검은색을 더블 클릭 해주세요. 색상 값 지정되어 있는 첫 번째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오른쪽 끝으로 가서 흰색으로 되어있는 것 더블 클릭 해주고요.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이제 그라디언트 에디터는 OK 눌러주시고요. 다시 이제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선택해주세요. 우선 사이즈 지정되어 있죠? 지시되어 있는 것으로 입력해서 수정 컬러에 있는 검은색 사각형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색상 값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F가 6개인 것은 흰색이라는 걸로 기억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이제 OK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지시대로 모두 다 완료했고요. 이제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세이브를 누르거나 단축키 컨트롤 S 키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 저장할 때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냥 OK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작업하다가 실수하는 경우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교재에서는 항상 원본 크기의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재에 있는 설명처럼 먼저 JPG를 저장을 할 건데요. 먼저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까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할 건데 포맷을 JPG이라는 것 선택을 하고 바로 저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고요. 40에 50이라는 PSD 크기 사이즈로 변경해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세 개가 모두 체크되어 있다면 제일 위에 있는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것 이것만 체크를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그럼 크기가 상당히 작아졌죠. 이 상태에서 파일을 저장을 할 건데요. 파일 세이브 에즈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그냥 한 번 저장을 해주세요. OK 눌러주면 다시 이거 나왔죠. 그냥 OK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PSD까지 저장이 완료됐고요. 그럼 저희가 제출할 파일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 있을 거예요. 패널 중에 히스토리, 이미지 사이즈에 바로 윗 단계로 올라가주세요. 원본 크기가 되어 있죠. 이 파일을 잠시 임시 파일로 다른 폴더나 다른 곳에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작성한 파일이 만약에 잘못됐다 했을 때 크기가 작아져 있는 PSD 파일을 불러오면 어떨까요? 원래 크기의 JPG 파일을 수정을 해서 다시 제출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임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파일로 수정해서 다시 JPG와 크기 작아진 PSD 파일을 저장을 하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끝나서 나가기 전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파일들은 모두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교재 설명된 것 하나 더 설명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를 눌러서 포맷을 JPG로 바꾸고 파일을 그대로 저장할 때 여기 퀄리티가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8로 바꾸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안 바꿨어도 상관없습니다. 8에서 12 사이의 범위로만 저장을 하면 전혀 감점되는 것 없다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8보다 아래로 하면 파일의 해상도, 화질이 깨져서 그림이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8에서 12 범위 안에서만 파일을 저장해 두면 됩니다. 이제 문제 2. 사진 편집 기초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배점은 20점이고요. 우선 파일에서 New를 눌러주세요. 단축키로는 Ctrl-N 키고요. 단축키 사용하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폭이 400, 높이가 500, 다른 것 모두 동일하죠? OK를 눌러주세요. 바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파일 Save As 눌러주고요. 동일한 수험번호에 동일한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만 2번으로 지정, 저장을 해주세요. 창 제목을 드래그해서 이번에도 분리해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교재에서 다시 격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을 텐데요. 문제 1에서 작성했으니까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액자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그림 원본 파일에서 2급 다시 2 파일을 불러서 빈 공간에 드래그해서 놔줄게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도 Ctrl-A로 전체 선택, Ctrl-C 복사, 창 닫아두고요.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창 크기 조금 키워서 작업을 하는 게 오히려 작업은 편할 겁니다. Ctrl-T를 눌러서 조절해야 되는데요. Alt-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조절해도 이렇게 크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Ctrl-Ctrl-DK로 조절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Alt-마우스 휠으로 조절해서 작업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아랫부분이 정확히 맞게 하고 싶다면은 뷰에서 스냅을 체크를 해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 모양을 맞춰주세요. 이 상태에서 엔터키 또는 더블클릭을 하면 되겠죠. 이제 Ctrl-J 키를 눌러서 새로 레이어 하나를 복제해서 만들어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를 찾아주고요. 여기에서 패치워크를 선택해주세요. 다른 것 설정 없이 바로 OK를 눌러주면 됩니다. 툴 패널에서 사각형 선택 도구 선택해주세요. 위 옵션 바에서 New Selection을 선택을 해주고 패더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0으로 지정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됩니다. 스타일에서는 노말로 되어 있는 걸 Fixed Size로 수정을 해주세요. 여기도 역시 폭은 300 그리고 높이는 400으로 지정하고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마우스를 작업 이미지에서 움직이면 눈금에 점선이 보일 겁니다. 위에서는 200에 고정 그리고 세로는 250에 고정해주세요. 그림의 정확히 가운데 위치거든요. 여기에다가 고정해놓고 그냥 클릭하지 말고요. Alt키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사각형 선택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현재 이 안쪽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셀렉트 메뉴에서 Modify Smooth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에서는 값을 5픽셀로 지정을 해주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선택 영역의 모서리가 직각이 아닌 부드럽게 원형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Delete 키를 눌러주면 선택 영역이 지워지면서 액자처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선택 영역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Edit 메뉴로 가서 스트로크를 실행을 해주세요. 여기에서 폭은 5픽셀 지정해주고요. 색상, 컬러는 클릭을 한 다음에 색상 값을 지시된 대로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Location은 안쪽에다가 할 거니까요. Inside 선택되어 있어야 되고 나머지 밑에 3개는 Normal 100% 체크 해제 상태로 OK 눌러주면 됩니다. Ctrl-D 또는 Select에서 Deselect 같은 기능이에요. 선택 영역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이제 Layer 패널 하단 FX로 가서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서 바로 OK를 지정해주세요. 이제 다시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2급 다시 3번 파일을 불러와서 그 다음에 앞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는 Ctrl-Down표를 눌러서 격자 안 보이도록 하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금 Ctrl-D나 Alt-Mouse-H를 움직여서 조금 크게 보이도록 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해마만 선택을 할 건데요. Quick Selection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대부분 Quick Selection 툴로 작업을 하면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할 텐데요. 우선 브러쉬 사이즈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할게요. 해마가 작기 때문에 한 7 정도로 지정을 해서 작게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Hardness는 항상 100으로 작업을 한다고 그랬죠.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마만 선택되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중간에 끊고 다시 드래그해도 됩니다. 위에 옵션 바에서 계속 선택 영역 추가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은 부분은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작게 조절하는 게 낫겠죠. 작은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잘 보일 테고요. 그리고 브러쉬 크기는 여기 위에서 조절해도 되고요. 키보드에 보면은 엔터키 위쪽에 괄호키가 있을 거예요. 여는 괄호키를 누르면 브러쉬가 작아지고요. 닫는 괄호키를 누르면 브러쉬 크기가 커집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으로 커지고 작아지고 이게 보이죠? 그래서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이제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닫아줄게요. 이제 컨트롤 V키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오리존탈로 해서 뒤집기를 해주고 그리고 마우스로 위치 이동, 크기 조절까지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를 눌러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FX로 가서 드롭 섀도우를 지정을 해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해마가 있는 레이어 2의 레이어 썸네일을 컨트롤 클릭을 해서 눌러주세요. 그러면 해마만 다시 점선이 나타나면서 선택 영역이 지정될 겁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의 오른쪽 두 번째 칸 이동해서 검은색, 흰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것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Hue Saturation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패널이 새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Colorize 체크되어 있는 것, 이번에는 체크를 한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Hue Web 값은 마우스로 슬라이드바를 조정해서 색상을 지정을 하는데요. 이 값은 0 값으로 제일 왼쪽으로 조정해 놓을게요. 그리고 Saturation은 50 정도로 지정해 줄게요. 저희 교재에서는 정확히 숫자 값이 지정돼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 시험에서는 슬라이드바를 조정해서 이 색상을 지시된 색상 계열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Lightness는 따로 설정할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으면 붉은색 계열로 해마가 보일 겁니다. 이제 Layer 패널에서 아래쪽에 있는 Layer 1 Copy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닿는 괄호 키를 두 번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Layer 1 Copy가 제일 상단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시험에서 이 단축키가 생각이 안 난다면 Layer 1 Copy 이것을 원래 입주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로 올려서 경계선에 가져다 놓으면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새로운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2급 다시 4 파일을 불러와 주고요. 이 그림에서는 펭귄만 저희가 작업을 할 겁니다. Ctrl Down 표를 눌러서 격자는 안 보이도록 할게요. 다시 Quick Selection 툴에서 Add to Selection이나 New Selection 상태로 작업하면 되고요. 브러쉬 크기는 7px에서 8px 정도로 작게 해주면 됩니다. 이 부리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보다 작게 하는 거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다른 부분 선택되어 있어도 그냥 추가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한 부분들은 다 선택을 해주고 이제 빼기, Alt키 눌러도 되고요. 위 옵션 바에서 빼기로 선택을 하고 필요 없는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 다리 사이에 이 부분도 빼줘야 되겠죠. 브러쉬 크기 조금 작게 조절해서 클릭해서 여기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제 모두 다 선택되었다면 여기 날개 쪽에 조금만 더 선택하도록 한 번만 더 클릭해주고요. 그럼 이제 모두 선택이 완료가 되었다면 Ctrl-C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trl-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도록 하고요. Ctrl-T를 누른 다음에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분리 포리존탈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Shift-K 누르고 마우스로 크기 조절하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위치랑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만들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Ctrl-T는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베베렌 엠보스 선택 OK 눌러주세요. 문자 입력을 위해서 호리존탈 타입 2를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 글꼴을 도둠이라고 한글로 입력을 해줘보세요. 글꼴을 도둠하고 도둠체가 있는데 지시된 건 도둠이죠. 도둠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지시된 것처럼 35 엔터키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다른 것 설정할 것 없고요. 다시 이제 컬러를 선택할게요.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영어로 FF, FF, CC 6글자 입력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나타날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고 그다음 남극의 마스코트 펭귄이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는 두 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스코트까지 하고 엔터키를 눌러줘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는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블럭 설정 한 다음에 가운데 정렬로 변경을 해줄게요. 그리고 마우스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화살표 모양 나오죠. 적당하게 가운데 정도로 맞춰주세요. 자 이제 레이어 패널에서 T라고 써있는 레이어 클릭을 해주면 입력 상태에서 빠져나오죠.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주세요. 사이즈는 2 그리고 컬러의 색은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OK 눌러서 레이어 스타일 닫아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글자가 휘어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위에 옵션 바에서 T라고 써있는 것 있죠. 와프 텍스트를 지정을 할 건데요. 스타일의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을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크 어퍼라는 위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선택해주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50 상태로 OK 하면 되지만 조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여러분이 적당히 판단해서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35 정도로 하고 OK를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확한 위치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조정 완료했다면 이제 문제 2도 모든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파일 다시 저장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를 한 다음에 jpg 파일부터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 이름은 동일하게 저장을 눌러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면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OK 눌러주고요. 다시 이제 사이즈 줄여야 됩니다.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그리고 크기는 10분의 1로 40으로 지정하면 밑에도 50으로 변경이 될 겁니다. 스케일 스타일은 체크 없앤 상태로 OK를 눌러주세요. 크기 작아졌죠. 다시 파일에서 Save as를 누른 다음에 그대로 2번 파일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사이즈 하기 전 단계로 클릭해서 이동을 해주고요.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실수한 부분이 있나 확인용으로 우선 이미지 파일로 해서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두세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두면 되고요. 파일은 이제 닫아주세요. 이제 문제 3번 사진 편집을 같이 작업할게요. 배점은 25점이고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주도록 하세요. Ctrl N 키가 단축이에요. 폭은 600 그리고 높이는 400으로 변경하고 다른 건 모두 동일합니다.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창은 따로 또 분리해 놓을게요. 격자가 보이게 하는 것은 Ctrl,만 지정하면 됩니다. 파일 저장부터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이름 지정하고 이번엔 3번 문제니까 3으로 지정 저장 눌러주세요. 툴 패널 하단에서 색상 보이는 곳 있죠. 앞쪽에 있는 게 전경색이에요. 클릭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컬러 피커 나타나고요. 색상 색상 지시된 대로 입력 OK 눌러주세요. Alt 키, 딜리트 키 같이 눌러주면 방금 지정한 색상 이렇게 지정되고요. Ctrl, 딜리트 키 누르면 배경색이 지정이 됩니다. 이제 2급 다시 5 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이 파일은 배경으로 사용할 거라 전체 선택합니다. Ctrl A, Ctrl C로 복사해서 Ctrl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를 Ctrl T 키를 눌러서 조정을 해주세요. 필터 메뉴로 가서 텍스처에서 텍스처라이저 선택 바로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 FX 바로 오른쪽에 있는 Add Layer Mask를 클릭 한번 해주면 흰색으로 마스크가 지정이 됩니다. 이제 왼쪽 툴로 가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클릭을 했다면 위에 옵션 바에서 클릭을 해주고 세 번째에 있는 Black & White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거는 여러가지 종류 중에 제일 첫 번째에 있는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을 해주고요. 모드 노말, 오파시티 100% 상태 그리고 다른 건 상관이 없는데 리버스가 체크 안되도록 해주세요. 체크되어 있으면 교재하고 반대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체크 안되게 수정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주는데요. 드래그 할 때 Shift 키를 누르면 수평, 수직, 일정하게 그라디언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끝나냐에 따라서 설정되는 그라디언트 양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전체 한번 해볼게요. Shift 키를 처음 클릭하고 Shift 키 누르고 끝까지 이렇게 가서 놓으면 이런 식으로 지정이 돼요. 히스토리에서 이전 작업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면 가운데에서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문제는 이번 문제는 50 정도에서부터 300 정도까지만 드래그해서 놔주시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질 겁니다. 레이어 패널에서도 그라디언트 지정된 부분이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버스라는 곳 반전이라는 곳을 체크를 해두면 색깔이 검정 흰색이 아닌 흰색 검정으로 인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드래그 방향을 반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2급 다시 6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이번엔 전체가 아닌 거북이 부분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 따옴표 눌러서 격자는 안 보이게 하고 작업을 할게요. 퀵 셀렉션 모드 선택을 해주고 위에서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것 선택해야 된다고 했죠. 선택 영역이 계속 추가되어야 합니다. 브러쉬 크기는 현재 상태로 작업을 해도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한 10 정도로만 키워주도록 할게요. 정확히 10이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정확히 거북이 부분만 선택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까지 추가됐다면 우선은 선택 다 하고 그 다음에 빼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 옵션 바에서 서브트랙트를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C 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복사 제대로 됐으니까 이건 이제 필요 없겠죠. X키 눌러서 닫아주세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전탈 실행해서 가로로 뒤집게 해주세요. 그리고 Shift키 누르고 크기 위치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회전이 필요한 것 보이죠? 회전까지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위치로 맞춰주도록 해주세요. 출력 형태의 눈금자를 보고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꼭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엔터키나 더블클릭을 해서 컨트롤 T는 빠져나와주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배경 이미지와 그리고 각각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 회전하는 부분이 출력 형태하고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시험에서 1점이라도 감점이 되면 안되겠죠? 그러니까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위치와 크기 회전까지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으로 가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를 실행을 해주세요. 드롭 섀도우를 보면 앵글이라는 게 있어요. 빛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 조절을 어느 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빛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림자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기본은 120도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유즈글로벌라이트라는 곳 체크가 되어 있는데 혹시나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앵글을 사용하는 것 같이 지정하는 게 혹시나 레이어에서 현재 레이어 말고 다른 레이어에서도 지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앵글 값을 변화시켰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유즈글로벌라이트라는 곳 체크를 해제해야지 현재 지정하는 곳에만 변경된 앵글 값이 적용됩니다. 이게 모두 그냥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하면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된 모든 레이어에 똑같이 앵글 값이 변화가 되어버려서 결과로 보여지는 이미지가 달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유즈글로벌라이트 체크를 해제하라고 그렇게 해놓았고요. 다른 데에서 앵글 값 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거를 꼭 체크해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문제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체크를 해제하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2급-7 파일을 불러와 주도록 하세요. 이 파일에서도 물고기 부분만 사용할 거예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잠깐 격자 안 보이게 할게요. 이번에도 다시 드래그 해주면 되는데요. 브러쉬 브러쉬 이 상태 그대로 해도 되고 현재보다 크기를 좀 작게 조절해도 상관없습니다. 드래그를 해서 쭉 선택을 해주세요. 끝부분이 조금 희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을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작업을 하고 눈 쪽도 선택이 안되어 있네요. 선택될 부분까지 모두 복사를 했고요. 이제 컨트롤-C로 복사를 할게요. 이제 컨트롤-V로 작업 이미지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건 닫아주면 되겠죠. 컨트롤-T를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플립 호리존탈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해주고 위치 조절해주고요. 회전이 필요하다면 회전도 출력 형태 보고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 완료했다면 더블클릭해서 컨트롤-T 빠져나와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아우터 글로우 선택해서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2급 다시 8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다시 파일 앞으로 보여지도록 하고 컨트롤-다운표 눌러서 안보이게 격자를 숨겨주고요. 다시 퀵셀렉션 툴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브러쉬 크기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작게 조절해주도록 할게요. 5픽셀로 지정을 해주고요. 복제할 물고기 2개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빼기를 해서 선택 부분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 확대를 해서 선택 작업 하면 조금 더 세밀하게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모두 선택했으니까 컨트롤-C로 복사를 할게요. 그 다음 컨트롤-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고요. 컨트롤-T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크기 위치 지정을 해주세요. 조정을 완료하고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Fx 눌러주고 베베렌 엠보스 지정해주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모양 생성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제일 앞쪽에 있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서 모양 먼저 변경을 해야 되겠죠. 해당 모양을 찾을게요. 쉐이프로 가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만들지 말고요. 오른쪽으로 가서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논 상태로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컬러 클릭을 한 다음에 지시된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확실하게 지정해주세요. 지정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 누르고 이너 쉐도우 지정해주세요. 이너 글로우라는 거 있는데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OK 눌러주세요. 이제 아래쪽에 풀 모양을 그릴 텐데요.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상단에서 쉐이프 모양부터 변경하도록 할게요. 쉐이프 목록에서 네이처를 선택 OK를 눌러주고 해당 풀 모양을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리지 말고요. 위쪽에서 또 변경을 해야 되는데 현재 쉐이프를 변경하면 안되죠. 그래서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없애주세요. 그리고 현재 쉐이프 1에 이너 섀도우가 지정되어 있는데 문제에 출제된 걸 보면 이번에 만드는 것도 똑같이 이너 섀도우만 지정을 하게 없음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너 섀도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타일 그대로 놓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컬러 클릭해주고 지시되어 있는 색상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드래그해서 그리기 전에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3 패널을 클릭해주세요. 왜 이동을 했냐면 현재 나타나는 모양이 이 그림 레이어 4 아래쪽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려주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조절해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할게요. 툴 패널에서 T라고 써있는 것 문자 도구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글꼴 도둠으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할 필요 없죠. 글자 크기는 16포인트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왼쪽 정렬 상태로 놔둘게요. 그리고 색상 클릭해서 지시된 값으로 변경해주는데요. 여기다 F6 글자 써도 되고요. 온리웹 컬러에서 F6 개에 해당되는 흰색 클릭해서 OK를 눌러도 됩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전에 레이어 패널을 보면 현재 쉐이프 E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글자 입력해도 되고 제일 상단으로 이동해서 글자 입력을 해도 됩니다. 다른 레이어에 가려지지 않게 글자를 입력하기 때문이에요.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해주세요. 입력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 눌러주고 지시된 드롭 섀도우 선택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Move 툴로 선택된 것 글자 위치 정확히 맞춰주세요. 화살표 키로 조정을 해도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자 입력할 텐데요. 이번에는 다른 레이어에 절대 가려져 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있는 레이어 가 반드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글자 작업을 해야 되고요. 툴박스 문자 입력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글꼴 굴림 으로 변경 하는데요. 아까 쉐이프 레이어에서도 현재 쉐이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옵션바 의 값을 수정하면 현재 레이어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문자레이어도 동일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옵션바를 바로 변경 하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레이어의 글꼴 글자 크기 이런게 모두 변경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레이어 상태에서 바로 위에 수정 하지 말고요. 두번째 문자 입력 할 때는 항상 먼저 입력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자 입력 하고 그 다음에 블록 설정 해주세요. 아니면 밖으로 빠져나와 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글꼴을 수정 해주면 됩니다. 굴림 선택 돼 있으니까 목록 열어서 굴림 선택 글자 크기 지시된 값 입력 하고 엔터 키 눌러 주세요. 그리고 글자 색깔 레이어 스타일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게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글자 색은 그냥 이미의 색상으로 작업을 하면 됩니다. 문자 변형 이 되어 있으니까 위치 지정 하지 말고 먼저 문자 변형 부터 할게요. 클릭 한 다음에 스타일 에서 해당 모양을 찾으면 된다고 그랬죠. 아크 어퍼라는 거 선택을 해주고 너무 위쪽에 붙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0 정도로만 밴드를 조정 할 겁니다. 눌러 주세요. Move 툴로 정확한 위치로 조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 에서 간단히 지정 하는 아우터 글로우 부터 선택 해 주고요. 다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그라디언트 스타일은 라이너 앵글 90도 상태로 수정 그라디언트 클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색깔 두 가지 지정 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프리셋 블랙 화이트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왼쪽 아래 컬러 스탑 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첫 번째 색상 값으로 입력을 하고 OK 눌러주고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 하고 OK 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OK 눌러서 모두 닫아 주고요. 그러면 문제 3번 파일이 모두 완성 됐습니다. 이제 파일 저장 할게요. 파일 Save As 를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퀄리티는 8에서 12 상태에서 선택해서 OK 눌러주세요. 다시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누른 다음에 크기를 60에 40 크기로 변경하고 OK를 눌러주세요. 크기 작아졌으니까 파일에서 Save As 를 눌러서 이번엔 PSD 파일로 그대로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점검 시간을 위해서 이미지 사이즈를 히스토리에서 그 전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파일 이름을 살짝 바꿔서 제출용 파일이 아닙니다. 혼동되지 않게 파일 이름을 변경해놓고 저장을 해놓으세요. 이 파일은 나중에 제출하는 파일이 아니고 지워야 하는 파일이에요. 이제 파일은 닫아주고 마지막으로 문제 4번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배점은 35점이고요.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단축키 컨트롤 N키 사용하면 좀 빠릅니다. 600에 400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OK 눌러주고요. 격자는 컨트롤 다운 표키로 상황에 맞게 보였다 숨겼다 하면서 작업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게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고요. 같은 이름에서 뒤에만 문제번호 4번으로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세요. 파일 확장자는 PSD입니다. 첫 번째 작업으로 2급 다시 구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배경으로 사용하는 파일이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요.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한번 해주고 그리고 크기와 위치를 맞춰서 조정을 해주세요. 조정 완료 했다면 엔터나 더블 클릭으로 컨트롤 T는 빠져나와 주고요.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면 다시 원래 100% 창 크기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필터 메뉴로 가주고요. 픽셀 라이트 에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C로 복사한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필요 없는 창은 닫을게요. 컨트롤 T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작성 해주고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위치 출력 형태 처럼 보이게 수정을 해주세요. 조정을 끝냈다면 엔터 키 한번 눌러주고요. 이제 필터 메뉴로 조금 작게 조절 할게요. 화면 보기는 그대로 100% 상태 입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에서 Fx 오른쪽에 있는 마스크 버튼 클릭 해주세요. 마스크 가 레이어 2 에 지정 됐죠. 그러면 왼쪽에 툴에서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색상 지정 하는 것 프리셋 블랙 화이트 로 선택 한번만 클릭 해주세요. 다른 것은 기존에 작업 하던 것과 동일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지정 할 건데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정 하냐에 따라서 그라디언트가 다르게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지정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클릭 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적당한 위치에 간 다음에 마우스를 놔 주세요. 만약에 잘못 작성 했다 하면 히스토리 해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바로 컨트롤 Z 누른 다음에 다시 드래그 해서 1번 파일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화면에서 전체 내용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새만 선택할 건데요. 우선 격자를 숨기도록 할게요. 그리고 위에서 선택하는데요. 퀵 셀렉션 툴 선택을 해주고 새를 선택해도 되고 배경 쪽을 선택해도 됩니다. 우선 위에 옵션 바에서 브러쉬 크기를 조금 크게 9픽셀 정도로 키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바로 선택 모두 완료됐죠.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컨트롤 T를 누른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회전도 시켜주면서 크기와 위치 조절 해주세요. 조절 완료 했다면 엔터 키 한번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 에서 FX로 가서 아우터 글로우를 지정을 해주세요. OK 눌러주고 필요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다음으로 2급 12파일을 불러와주세요. 이번에도 전체 선택이 아닌 말만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퀵 셀렉션 툴에서 드래그 해서 선택을 할게요. 다리 쪽은 수풀에 가려서 안보이고 있는데 저희 출력 형태도 보면 다리 쪽이 완전히 다 안보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선택을 하려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선택을 완료 했다면 컨트롤 C로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플립 호리존탈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지정해서 맞춰주세요. 완료 했다면 엔터 키 눌러주고 필요 없는 창은 닫아주세요. 다시 레이어 패널 에서 FX 눌러주고 드롭 섀도우 지정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너 섀도우라는 것 선택 한번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너 글로우라는 것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세요. 이번엔 2급 다시 13번 파일 불러와주세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창 이렇게 해놓고요. 컨트롤 다운표 눌러서 격자 안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선택을 해주는데 배경이 모두 흰색이니까 선택은 쉬울거에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역시 출력 형태를 보면 밑에 부분은 가려져서 안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밑에를 자세하게 선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고 필요없는 창 먼저 닫을게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정을 해주고 위치 맞춰주세요. 조절 완료하면 엔터 키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오파시티 값을 80%로 지정하고 엔터 키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그 외출력 형태에 맞게 쉐이프 툴을 이용해서 모양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커스텀 쉐이프 선택 해주고 그리고 맨 앞에 왼쪽에서는 쉐이프 레이어를 선택을 해줘야 모양이 바로 만들어집니다. 쉐이프를 모양 변경 해야 되겠죠? 쉐이프 목록에서 이번엔 오브젝트로 가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 선택을 해주고 바로 오른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논 상태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색상 클릭 한 번 한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하고 OK 눌러주고 이제 드래그 해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키를 눌러서 위치와 크기 지정해서 맞춰주세요. 완료했다면 엔터 키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 FX로 가서 지시된 아우터 글로우 선택 OK 눌러주세요. 이제 새로운 건 만들텐데요. 현재 쉐이프 레이어 상태이기 때문에 옵션 바에서 먼저 변경하면 현재 쉐이프 레이어 색상 같은 게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스타일은 논 상태로 다시 변경해주고요. 그리고 컬러 색상 그대로 놓고 작업할게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게 지시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쉐이프 목록으로 갈게요. 쉐이프 목록에서 웹을 선택하고 OK 눌러주세요. 원하는 서치라는 것 선택을 해주고 드래그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쉐이프 2가 만들어졌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엔터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Fx에서 이너 쉐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라이너 이 상태에서 바로 그라디언트 클릭을 해주세요. 색깔 투 컬러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작업해도 됩니다. 교재처럼 블랙 화이트를 먼저 선택하고 작업해도 상관없습니다. 왼쪽 아래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 해주세요. 첫 번째 색상 값 입력하고 OK 더블 클릭 해주고 두 번째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고 창 이제 다 모두 OK 눌러 닫아주세요. 마지막 작업할 도형은 커스텀 쉐이프가 아닌 왼쪽에 보면 사각형 옆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가 30픽셀이 아니면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쉐이프 투 와는 연결을 해제해주고 스타일은 논 상태로 변경하고 색상 값 지시되 레그에서 크기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위치 조정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마무리 해주세요. 완료 했다면 엔터 키 누르고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이제 문자 입력 하도록 할게요. 툴 패널 에서 T라고 써있는 도구 선택 해주세요. 그리고 굴림 에서 글꼴을 궁서로 입력한 다음에 목록 열어서 궁서를 선택 해주세요. 글자 크기 39 포인트 지정하고 엔터 키 눌러주고 그리고 왼쪽 정렬 상태로 바로 색상 지정 해야 되는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지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색상 그냥 이 상태로 작업해도 됩니다. 바로 이제 클릭을 해서 글자 입력을 해주세요. 현재 상태 글자 잘 안보이면 블럭 설정 한 다음에 글자 색깔 그냥 밝은 색으로 변경해도 상관 없습니다. 이미 색상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레이어 패널 에서 해당 레이어 클릭을 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와 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를 지정할게요. FX에서 지정하고 사이즈는 2픽셀로 변경해주고 컬러 클릭해서 흰색 F값으로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선택을 해주고 그라디언트 클릭해주세요. 색상 투컬러로 되어 있으니까 위에 블랙 화이트 안 바꿔도 상관 없다고 그랬죠. 왼쪽 하단에서 컬러 스탑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첫 번째 지시된 색상 입력 하고 OK 눌러주세요. 오른쪽 하단 컬러 스탑 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두 번째 색상 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창은 OK 눌러서 닫아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와프트 텍스트 선택하고 스타일 에서 해당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크 형태 선택 그리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Move 툴 한 다음에 위치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크기 조절은 하면 안 돼요. 다음 문자는 현재 레이어가 문자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다시 툴 패널에서 문자 입력 선택해주고 그리고 클릭한 다음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블럭 설정 해도 되고요. 우선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빠져나와도 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바로 위에 가서 글꼴을 A부터 글자를 입력해주고 해당 글자를 찾아주세요. 비슷한 글꼴이 있기 때문에 글자 이름 잘 확인해야 되는데 한글에서 나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영어 입력 상태이기 때문에 글자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영문 글꼴에서 찾아주세요. 선택해주고 레귤러 상태죠. 글자의 크기 지시된 대로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왼쪽 정렬 상태에서 글자 색깔 지시된 것처럼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OK 눌러주고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누르고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사이즈는 E로 변경해주고 그리고 컬러는 클릭한 다음에 지시된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옵션 바에서 와푸드 텍스트 스타일 종류 깃발 모양 플래그 선택해주고 바로 OK 눌러주세요. Move 툴 선택해서 위치 지정해서 맞춰주고요. 그리고 교재에서는 와푸드 텍스트 먼저 하고 스타일 나중에 지정했는데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왼쪽 하단에 글자 입력할 건데요. 역시 이번에도 옵션 바에서 수정 전에 글자 먼저 입력을 하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글자 띄어쓰기 주의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해서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글꼴에 대해서 궁서라고 입력해서 글꼴 찾아주세요. 그리고 글자 크기 지시된 대로 14포인트로 변경 엔터 그리고 글자의 색깔 클릭해서 입력해주고 OK 눌러주세요. 레이어 패널에서 FX 눌러주고 스트로크 선택하세요. 그리고 사이즈는 2로 지정 컬러는 색상 흰색으로 지정 OK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치 설정만 하면 되죠. Move 툴 선택한 다음에 화살표 키로 이동해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위치 지정을 마무리하세요. 모두 완료했다면 JPG부터 저장할게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한 다음에 포맷 형식 JPG 선택 이름 그대로 저장을 눌러주세요. 퀄리티는 8에서 12 사이로 저장을 하면 되고요.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한 다음에 60에 40으로 지정을 해주고 스케일 스타일 체크 안된 상태에서 OK 눌러주세요. 파일에서 세이브 에즈를 한 다음에 파일은 그대로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히스토리에서 이미지 사이즈 다시 전 단계로 간 다음에 원래 크기 이 상태에서 바로 저장을 해도 되고요. 이제 모두 다 작성을 했으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서 저장하고 이 파일은 따로 저장 안하고 닫아도 되겠죠.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